집도리구나.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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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워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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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들고 오죠? 뭐야, 또. 뭐야, 또. 뭐야, 또. 뭐예요? 저번에 사준 젤리는 어땠어? 아, 그거 맛있어. 아, 그거 맛있어. 아, 그거 맛있어. 민호의 애정 젤리? 왜 이렇게 많이 샀었는데? 뭐야, 이게. 왜 이렇게 많이 샀어요? 어차피 먹을 거 아니야. 아, 이거 먹을 거겠는데. 이거 막 언젠가 다 먹어. 젤리파티. 주네, 이거. 젤리파인데, 젤리파? 하나도 줄지 않았다, 이거는. 아, 저도 한 박수 샀어요. 아, 저도. 또. 손을 좋아해. 다른 브랜드를 사줘도 잘 먹겠지만, 좋아하는 브랜드를 알고 있는데, 다른 걸 시도하게? 하고 싶죠. 와. 저희 매니저 형이 항상 이렇게, 뭐든 다 구해주려고 노력을 하시는데, 뭐 좋아한다고 하면? 좋아한다고 하면은. 많이 사와요. 오늘 매니저분이 굉장히 좋은 거가, 사실 이 정도까지 했으면은, 지금 위너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, 아예 생색 1도 되는 거죠. 그렇죠. 아, 고생했다. 이런 걸 안 하는 거야. 아, 고생했다. 아, 고생 싸웠다. 어떤 미션을 하네. 오, 고향이 시켜지겠다. 자유로워. 이러는 걸 안 하는 거야. 내가 전혁민 씨가 매니저 한 번 했죠? 100% 했죠. 100% 했죠. 근데 원래 진짜 전혀 없네. 진짜 열정맨이세요, 뭔가. 괜찮은데요? 민노스타예요. 너네 지금, 다시 출발해, 나이? 응. 다시? 어. 아, 왜 이렇게 갈아입어? 아니, 아까 그거 입고 그대로 입으면 되지. 좀 입고 있어? 응. 오시고 내려가자. 어, 이거 뭐야? 가발, 가발. 5분 된 내려가자. 응? 고생하자. 흐인거에요. 'dr 라이트기 결국 непmedi게 뭐가icar. 왜 이렇게 갔어. 안돼. 굿 ną